성경동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봄이 왔어요. 땅속에 선상이 올라왔고 온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변하고 있나요? 오 그래요. 멋있어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얼굴도 멋있게 생기고 우리 군부도 잘하고 옷을 좋은 옷을 입으면 멋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믿음의 사람은 바로 여수와 갈렘이랍니다. 우리 여수와 갈렘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전우산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 땅에서 가까운 가베스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12명의 지도자를 뽑아 가난 땅의 정당꾼으로 보냈답니다. 너희들은 들어라. 가난 땅으로 들어가 그들이 뭘 먹고 사는지 그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살펴보도록 하여라. 알았느냐? 네, 알았습니다. 여수와 갈렘 그리고 10명의 정당꾼들은 가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였답니다. 여보, 내가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 아니, 그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걱정하지 마시오. 다 하나님께서를 보호해 주실 것이오. 아빠... 그래, 그래. 엄마를 부탁한다. 아빠, 꼭 살아오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겠냐? 영리하지 말도록 하여라. 네. 갈렘! 갈렘! 어서 가자고! 다 모였어! 여보, 자, 기도 부탁하오. 아니, 갔다 오세요. 여수와 갈렘 그리고 10명의 정당꾼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들은 가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럴 수가. 아니, 어떻게 가난 사람이 절대 그지? 저거 짐승인가? 큰일 났어, 그게 낫다고. 만약에 절로 걸고 싸우게 되면 우리는 그만 다 죽고 말 거야. 어쩌면 좋지? 아니, 저들 우리는 보고 있어. 뭐라고 보고 있다고? 저거 봐. 우리한테 오고 있단 말이야. 오고 있다고? 어서 도망가자고. 도망가면 안 돼. 그들이 와서 우릴 죽일지도 몰라. 그럼 어떡하면 좋아. 기다리고 있어. 점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자, 자, 몸을 펴. 몸을 피라고. 자신감 있게. 너희들은 누구냐? 네? 저희들이요? 그래. 아니, 어디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데. 아니, 옷을 보니까 이상한데. 너희들은 어디서 왔어? 저... 아니, 키는 조그만한데. 어린아이인가? 그래요. 저희는 어린이예요. 어린이라고? 하하하하하하. 너희들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요단강 건너에 이스라엘 사람이 와있단 말이야. 아니, 이러다가 너희들은 잡혔지도 몰라. 네,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그래, 그래. 어서 빨리 집으로 가도록 해라. 하하하하하. 난 어린이인 줄도 모르고. 자, 어서 가자고. 가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그마한 아이를 볼 정도로 아주 작은답니다. 어휴, 이거 대단한데? 큰일 났어. 만약에 우리가 전도가 싸우다가는 우린 전부 죽고 말 거야. 어서, 어서 돌아가자고, 어서.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군은 40일 동안 가난한 땅을 다 살펴본 후 이스라엘 쓰라딘 있는 것으로 갔답니다. 잘 보았느냐? 예, 잘 보았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말을 다 말하도록 하여라.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군의 보고회가 시작되었어요. 어서 가봐. 지금 12명의 정탐군의 보고회가 있대. 그래? 어서 가서 우리가 그 얘기를 잘 들어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이기 시작했고 제일 먼저 갈렘이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시오. 가난한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른 땅이 틀림없소. 자, 어서 갑시다. 어서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어서 가서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갑시다. 그러나 그 다음 올라온 또 다른 정탐군들은 얼굴이 거의 죽을쌍하며 말하였어요. 아니요. 아니요. 갈렘이 한 말은 거짓말이요. 그 가난한 자난들은 너무너무 커서 거의과 같았어.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 가기만 하면 우린 다 죽고 말 것이요. 아니 우리는 멧뚱이에 비교하면 멧뚱이와 갔어. 멧뚱이? 멧뚱이?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죽는단 말이야. 그 다음 사람이 뭐하고 말하고 얘나 들어보자고. 그 다음 정탐군들이 올라가 또 이렇게 말했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것 같았으니 가분도 안 돼. 가분도 안 돼. 이상하게 그 다음 사람이 또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멧뚱이에요. 멧뚱이. 가기만 하면 다 죽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성황웅성하게 시작했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가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한 멧뚱이한테 있잖아. 열 명의 정탐꾼은 올라가. 가난에 올 가면 안 된다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점점점점 우리가 우리에게 호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호수하가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오. 여러분 진정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강한 다치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우리가 멧뚱이 갔다 오는데 왜 너만 그러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걸 거야. 여호수하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해결하고 똑바로 얘기해. 점점 분위기는 험하게 쓰이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우리가 딱 그곳에 도망가 내려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우린 무덤이 없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애국다이 우리 그대로 두었더라면 우린 그것을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안 되겠다. 돌을 던지어 죽이자고 돌을 던져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여호수하 갈래 모세장군이 어서 어서 도망가자. 어서 안 되겠어. 이래도 딱 굴맞아 죽겠어. 어서 던져라. 모세와 여호수하 갈래로 그들이 돌 던진 것을 피하여 장막 안으로 풀어간다. 모세는 이제 분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오 저에게 주여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모세야 모세야 저리 피해 아니 저들이 저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저들과 함께했고 저들의 기적을 베푼 것만 얼마나 많은데 감히 저들이 나를 의심한단 말이냐. 여호수하 내가 저들을 저녁뼈에 걸리게 하여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모세야 저리 피해라.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저들을 이곳에서 죽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이기 위하여 데려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아니야 저를 이겨 저들은 감히 나한테 쩔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할 것만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맹힐 것만 저들이 나를 갖다 저게 무시한단 말이냐. 나라를 믿지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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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후에 가난한 땅에 쳐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수하와 갈래 그 두 명만 가난한 땅에 쳐가겠으며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여수하와 갈렙은 결국 가난한 땅에 들어갔다. 그들은 가난한 땅을 방황하는 동안 다 죽게 되었답니다. 여수하와 갈렙은 결국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군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수하와 갈렙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가난한 땅을 뺏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너희 하나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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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여수하와 갈렙이 갈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눈으로 속 귀로 속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 오우 오우 우리 와요 함께 가요 오우 오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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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